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작 낙폭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 커지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간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심주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달 그리고 11월 달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암 관련된 학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일부 임상과 관련된 종목분들이 바이오 관련지들의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면 이제 연말에 또 지스타라는 우리 게임 관련된 그런 컨퍼런스가 또 대규모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게임 관련지들, 시장에 주목받지 못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청자분들이 미리미리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을 준비하면서 관심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로봇 관련지들, 인공지능 관련지들 오늘 정말 무섭게 사익실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관련지들 또한 7월 말까지는 강세였으나 지금까지 약세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올라가는 테마는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수입 실현하고 그리고 바닥에서 다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노려보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타자를 저희가 또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러면 막판까지, 창 마감할 때까지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너무 길게 보는 종목은 제가 오늘 들고 오지 않았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종가 공략주로 선별을 해드렸던 종목이 피제이전자 종목이었는데요. 이게 다음날 11%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청자분들이 빠르게 단기 시세를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종목명은 엑세스 바이오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4천억 이하의 우리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주로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실제로 주가의 부양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던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4천억도 안 되는 저평가 부양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다른 테마주들 광풍에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오늘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 큐라페이션트라는 기업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면서 신사업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20년도에는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 2021년도에는 2,6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작년에는 약 4,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 1월부터 6월 달 상반기에는 약 5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상황에서 시가총액을 상해하는 영업이익을 이미 4년 동안, 3년 동안 만들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실적 견고한 상태에서의 다른 이슈들, 모멘텀을 붙이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9,000원 가격을 좀 짧게 손절 잡고 1만 300원 부근, 그리고 그 밑으로 조정 시 천천히 물량을 확보하셔서 장기 평라인대를 돌파했을 때 장기 지세를 빠르게 좀 노려보는 형태로 관심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종목과 전략 잘 저희가 적용해서 오늘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